안녕하세요. 마더텅 고등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7단은 경유의 수와 순열에 관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개념적인 부분이고요. 일단은 중학교 내용이랑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해. 선생님, 저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의 경유의 수, 확률, 저 못했어요. 괜찮아요. 지금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아, 난 못했으니까 영원히 못해? 아니야. 지금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학교 때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했던 분들은 좀 더 수월하게 하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우리 지금부터요. 화이팅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유의 수, 순열, 중학교 내용과 똑같다. 다만 새로운 기호들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 그 기호는 중학교 때 썼던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뭐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해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유의 수나 확률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확률과 통계라는 선택과목에서 진행을 하죠. 그냥 확통이라고 할 게 이 경유의 수, 확통을 잘하려면요. 잘한다는 건 뭐예요? 중간 난이도 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라 중상 난이도, 상 난이도, 응용 문제, 킬러 문제를 푼다는 거잖아요. 잘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만 제발 기억해 주세요. 분류입니다. 분류. 그래서 어떠한 내용도 말 안 하고 분류부터 말하시면 어떡해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어렵다라는 건, 이게 결국 경유의 수라는 건 이때도 되고 이때도 되고 겹치는 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 걔네들을 케이스별로, 케이스별로 분류를 해서 진행하셔야지 한 번에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마찬가지로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단계적, 순차적으로 좀 문제 푸세요. 우리 이제 중학생 아니에요. 중학생은 한 번씩 대입하면 답 나오죠. 그게 아니에요. 우린 고등학생이야.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문제 더 시키는 대로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주사위 던졌어, 동전 던졌어, 그 다음에 뭘 했어?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실제 우리가 문제에 대한 개념을 진행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시행이라는 말을 먼저 설명을 해줄게. 시행. 자, 시행이라는 말은요. 내가 어떠한 행동, 액션을 취할 거 아니야? 내가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 주사위를 던졌어. 동전을 던졌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싹, 뭐야? 시행입니다. 시행.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할 건지. 자, 그럼 그 액션에 따라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다던가 주사위가 뭐 3의 배수가 나온다던가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결과들을, 일어나는 결과들을 우리는 사건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시행은 던지는 거. 던지는 거. 뭔가를 한다는 거. 사건은 그 시행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려면 뭐가 있죠?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6이 나올 수도 있는 거 맞아요? 그 녀석이 우리가 아,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구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가 나오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볼게요. 자,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 합의 법칙.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선생님,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무슨 소리죠? 자, 다시. 자, 곱의 법칙도 이어서 보면 두 사건 A, B가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N이면 동시에 일어날 때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차이죠? 아까 합의 법칙은 뭐였어?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였고요.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야. 그때 그 각각의 경우의 수가 있었다라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두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는 거고요. 동시에 일어난다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참 헷갈려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가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려. 우리가 이 경우의 수 확통을 할 때는 분류라는 걸 한다고 했죠. 그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네 가지가 나왔고 여기서 다섯 가지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생기는 거야. 어, 얘네 두 개를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 헷갈려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우리의 기준은 얘라고 생각하세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동시래라는 게요. 우리 한국말에서 하는 그 같은 시간대에 한다는 게 아니거든. same time의 의미가 아니에요. 동시에가. 왜냐면 주사위 던지고 그 다음에 동전 던졌어? 같은 시간에 한 거야? 아니야. 주사위 던진 다음에 동전 던진 거잖아요. 같은 시간에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얘의 기준으로 가는 거야. 얘가 죽었다 깨어나도 한 번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더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곱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던질 때 한 번 던질 때 짝수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짝수가 나오면서 홀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더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모르겠어. 그러면 곱하시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야. 애매하죠?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럼 곱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가 나오던가 또는 홀수가 나오던가 이가 나올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 홀수가 나올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이가 나오면서 홀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더하시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 동시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나중에 헷달려져요. 우리의 기준은 얘야. 내가 어떠한 분류 두 가지를 했어. 그 경우에서 각각 구했어요. 그때 그 분류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봤는데 얘가 죽었다 깨어나도 같이 못 일어나. 그럼 더하시고요. 그게 아니야. 에베 해. 그럼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됐나요? 그래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주사위 두 개 던졌어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이었고 주사위 한 번 동전 한 번 던졌습니다. 6 곱하기 2였죠. 기억나죠? 넘어갑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죠.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의 수입니다. 여러분 합이 5다 이런 거는요. 일일이 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안 하는 게 학생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뭐냐면 세는 걸 귀찮아해. 여러분 경우의 수 확통의 기본은 세는 거예요. 얘를 일일이 다 세다 세다 세다가 어떠한 규칙성을 갖는 애들이 있다라면 걔네들은 우리가 공식화를 만든 거야. 처음 시작은 다 세는 거였어요. 다 세셔야 돼요. 여러분 합이 5인 경우의 수입니다. 아 5가 나와야 돼? 그러면 4랑 1 더하면 되겠죠? 또 3이랑 2 더하면 되겠죠? 지금 서로 다른 거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2랑 3을 더해도 될 거고요. 1이랑 4를 더해도 되겠네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4가지가 나오겠죠. 자 2번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10 나올 때 찾으시고요. 2번 첫 번째 10 나올 때 두 번째 누구? 11 나올 때 세 번째 누구? 12 나올 때 주사위 던져서는 12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놔두고 가자는 거죠. 그러면 10이 나올 때는 누가 있죠? 6, 4 5 5 6이 있겠죠?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올 거고요. 11이 나올 때는 6, 5 5, 6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을 거고 12가 나올 때는 6, 6 몇 가지? 한 가지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더해야 되는 거야. 왜요? 선생님 주사위 두 눈의 합이 10이면서 11이면서 12이면서 얘네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니? 같이 못 일어나잖아. 동시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를 다 더한 게 정답이 되는 거라고. 6가지가 되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1부터 2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25장의 카드가 있대요. 이 중 하나를 고를 때 5의 배수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경우의 수 확통 부분은요. 누구를 알면 편해지냐면 집합 집합을 알면 편해죠. 5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7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은 B라고 하자고. 우리가 앞에서 집합 배웠잖아요. 또는 무슨 집합입니까? 또는 합집합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A합집합 B를 구하라는 거고요. 그때의 경우의 수니까 NA합집합 B를 구하면 돼. 그럼 얘 어떻게 구하는데? NA 더하기 MB 마이너스 NA교집합 B죠. 아 선생님 너무 어렵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얘는 그냥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응용 문제일 때를 말하는 거야. 얘를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모르겠어. 그럼 걔네들을 다 집합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편하게 갈 수 있다고요. 가봅시다. NA가 뭐죠? 5의 배수야. 1에서 25까지 몇 개 있습니까? 5가지 있죠. 더하기 7의 배수입니다. 7의 배수 몇 가지 있죠? 3, 7의 21 3가지 3가지 있죠. 거기에 빼야 되잖아. 누구를? 교집합을 빼야 돼요. 5의 배수 7의 배수는 교집합이 누구죠? 최소공 배수인 35의 배수가 교집합이 된다고. 25까지니까 25까지니까 35의 배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몇? 8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합으로 표현하시면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제발 기억해 두세요.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입니다. 자, 떡볶이와 김밥을 각각 하나씩 골라 주문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떡볶이 중에 하나 고른데 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떡볶이의 선택지는 여섯 가지가 있죠? 자, 김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김밥의 선택지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떡볶이에서 하나 김밥에서 하나 고르잖아요. 맞아요? 따로따로 구하는 거지 따로따로 골랐어. 얘네가 같이 일어날 수 없습니까? 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곱하시면 된다. 30가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전체 중에 단 한 개만 고를 거야. 떡볶이나 김밥 중에 하나만 고를 거야. 떡볶이 여섯 가지 있고 김밥 다섯 가지 있어. 난 그 중에 하나 고를 거야. 떡볶이를 고르면서 김밥을 고를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더 하는 거라고. 지금은 떡볶이 고르면서 김밥 고르는 거잖아요. 한 개, 한 개씩 고르니까. 그냥 곱하시면 된다고. 됐나요? 그럼 선생님 얘를 왜 곱해요? 아, 이런 슬픈 학생들을 봤나. 자, 얘를 곱하는 이유는 이거야. 잘 봐. 기본 떡볶이 골랐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김밥을 고를 수 있는 가짓수는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입니다. 매운 떡볶이도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잖아. 그치? 다 다섯 가지씩이라고요. 아, 5가 총 몇 번 나와? 다섯 번 나오잖아요. 아, 여섯 번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 여러 번 더하기 귀찮아서 만든 게 곱하기입니다. 곱의 법칙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가지 케이스 고정시키고 그에 따른 경우에서, 고정시키고 그에 따른 경우에서. 어, 근데 걔네들 경우에서 다 똑같네? 그러니까 곱해버리자라는 거였다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열입니다. 순열. 이 순열. 드디어 뭔가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미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중학교 때 걔를 기호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순열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여 알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기호를 N, P, R이라고 해요. 아, 근데 요거보다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N, P, R은요. 뜻이 뭐냐? 얘가 순열의 기호인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하여 알개를 뽑아. 알개를 뽑아. 서로 다른 알개의 자리에 배열하는 거다. 얘를 N, P, R 순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서로 다른 N개가 있었어. 그 중에서 알개를 뽑았어요. 그냥 뽑은 알개를 서로 다른 알개의 자리에 배열을 시키는 거야. 그걸로 우리는 N, P, R이라고 부른다고. 오, 선생님이 어려워요. 괜찮아요. 기호가 낯살고 정의가 나오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지 막상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쓴 내용들 기억해야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 서로 다른 알개의 자리에 배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이런 말들 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확통 가서 고생 좀 하실 거예요. 지금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N, P, 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개를 뽑아 서로 다른 알개의 자리에 배열을 한다. 어, 그래서 이 N이 뭐야? 서로 다른 N개고요. 얘가 서로 다른 자리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 P, 뭐 P를 영어로는 뭐 permuta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permutation에서 N permutation R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그냥 N, P, R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permutation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냥 문제를 해, 강의를 하다가 야, 이거 뭐야? 우리가 순열도 있고 뒤에 조합도 있거든요. 뭐 그때 얘 뭐야? permutation이요? 이 정도는 쓰는데 막상 이 수식을 읽을 때 permutation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P, N, P, R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이 왜 쉽냐면요. 우리가 이미 중학생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중학생 때 뭘 배워요? 두 가지를 배우거든? 이런 내용을. 첫 번째가 줄 세우기. 두 번째가 뭐냐면 대표 뽑기.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 똑같아. 우리가 지금 아는 이 순열은요. 줄 세우기입니다. 줄 세우기. 이런 거 했었잖아. 반에 6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6명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등까지 뽑을 거래. 2등까지. 그때의 경우에서 어떻게 돼요? 1등 자리 있고 2등 자리 있고 6 곱하기 5. 30까지. 맞아요?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줄 세우기잖아. 이거야. 6명 중에 2명을 뽑아서 그 2명을 1등, 2등 자리에 배열시키는 거잖아요. 얘가 6P입니다. 이 6 곱하기 5를 멋있게 기호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계산도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잘 봐. 7P3이 있었어.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6P2가 6 곱하기 5 6부터 2개 곱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7P3이죠. 7 곱하기 6 곱하기 5예요. 7부터 몇 개? 3개를 곱하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5P4는요? 5부터 몇 개? 5부터 4개. 얘가 5P4의 기호의 뜻이라고.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뭐 쉽게 한번 표현한다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MPR입니다. 자, 얘는 N부터 곱하는 거죠.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점점점. 그러면 이 앞부분은 쉬워. 이 끝부분이 얼마인지를 못 찾아요. 끝부분은 요렇게 보면 되겠지. 요 전체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R개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얘의 개수... 여기 끝부분을 모르니까 X라고 해볼게요. 우리 개수 세는 방법은 뭐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플러스 1이 개수 세는 방법입니다. 얘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R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때 X를 찾으면 X는 N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MPR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곱하기 점점점 N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다. 뭐 알아주셔도 되고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MPR이라는 기호 계산법 얘를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건 뭐냐면 요 R 이게 참 헷갈려요. 순열에서는 이 R에 0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에 0을 쓰지 않아요. 순열에서는. 근데 조합에서는 0을 쓰거든. 그래서 MP0 아, 요런 기호를 쓰지는 않는다. 오케이? 뭐 써도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그렇게 뭐 썼을 때라고 가정하고 이따 선생님 설명을 해줄 텐데 아무튼 간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잖아. 그럼 얘가 N이 7개인데 얘가 8개면 될까요? 서로 다른 7개 중에 8개를 뽑을 거야? 말도 안 되지. 맞아요? 어우, 우리 불침번을 세울 거야. 야, 우리 소대에 지금 어? 4명 있는데 불침번을 뽑았어. 5명을. 그게 뭐예요? 그게 괴담이에요. 어휴, 한 명은 귀신인 거지. 무섭죠? 전체 인원 수를 넘어가면 안 돼요. 다는 똑같은 건 상관없지. 4명 중에 4명 뽑는 거. 이건 상관이 없죠. 자, 넘어갔어. 빠밤. 자, 순열을 이용한 그 표현들. NPR의 성질들인데요. 기억해볼게요. NPR의 성질입니다. 자, N의 계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계승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요렇게 표현해요. 요렇게 느낌표를 씁니다. 느낌표. 그래서 얘의 뜻이 뭐냐면 NPN이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다 배워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곱하기 점점점 1까지 다 곱하는 거야. 자, 이 N의 계승이라는 건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점점점 2 곱하기 1. 어떠한 자연수에는 N부터 1까지 끝까지 다 곱하는 걸 우리는 N의 계승이다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 팩토리얼은 뭘까? 4 계승은 4, 3, 2, 1 미안해요. 말도 안 하고 선생님 계속 용어를 썼네. 4, 3, 2,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느낌표 요 느낌표를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부른다고요. 팩토리얼. F집으로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팩토리얼은 N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다. 그래서 팩토리얼이란 말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N팩 이렇게 말합니다. 5팩, 3팩, 2팩 요렇게. 자, 그래서 요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1팩은 1이겠죠. 2팩은요.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3팩은요. 3이 1이니까 6이 되고요. 4팩은요. 24가 되고요. 5팩은요. 120이 됩니다. 자, 6팩까지도 알아주시면 좋기는 한데 우리는 지금 한번 개념 정리하는 거니까 하다못해 5팩까지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자주 나와서 2팩, 2, 3팩, 6, 4팩 얼마야? 24, 5팩 120 여기까지는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별개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요거야. 0팩토리얼 0팩 선생님. 아니 무슨 소리예요. 0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0 곱하기 1에서 0 아니에요? 0 아니야. 기본적으로 요 팩토리얼이라는 기호 자체는 경우의 수에서 나온 거예요. 이 0팩의 의미가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0개의 자리에 배열하는 거야. 너네 중에서 내가 아무도 안 뽑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한 가지인 거지. 아무도 안 뽑아서 아무 자리에 배열을 안 한다. 그게 한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0팩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야. MP형. 아까 선생님 앞에서 말했죠? 0 들어가도 된다고 했잖아. MP형이 이 0팩이랑 의미가 같죠. 맞아요? 0팩이랑 의미가 같습니다.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 뭐 좀 의미가 다르긴 하죠. 똑같지 뭐야? 됐어. MP형.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아무도 안 뽑아. 그게 한 가지야. 그래서 MP형도 경우의 수는 1입니다. 1.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별표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지금 내용들 다 중요하긴 한데 자, 요 2번에 별표 쳐주세요. 얘를 안 외워가지고요. 문제를 못 풉니다. 얘는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별표야. 자, MPR을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썼냐면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점점점 N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라고 썼다고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얘를 멋있게 줄인 거야. 일단 N부터 다 곱해버리자고. 그걸 우리는 N팩이라고 한다고 대했잖아. 그러면 불필요한 애들이 누구예요? N팩에 불필요한 애들은 여기 뒷부분이죠. 누구부터? N 마이너스 R 부터 1까지는 지금 없는 거잖아. N팩. 그 어디서 NPR에는 그럼 얘가 어떻게 해? 날라가야 되겠죠. 그럼 N 마이너스 R 부터 1까지의 곱을 우리는 뭐라고 해?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PR을 멋있게 공식으로 쓰면 N 마이너스 R 팩 분의 N팩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어 선생님 그럼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니요.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문제 거의 없어요. 열 문제 있으면 한 문제 있을까 말까? 다만 나온다고 시험에 간혹 가다가 나와요.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거의 안 나와. 근데 시험에 나오면 못 푸는 거야. 대입해 주세요. 외워주셔야 돼요. 제발 내 소원입니다. 이거 뭐 한 3번 정도 복습해야 대답 나올까 말까더라고 애들 보면 가르쳤던 학생들 보면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외우자고요. 난 여러분 믿어요. 외울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문제 볼게요. 문제 쉽습니다. 문제 진짜 쉬워요. 자 4P입니다. 얘 뭐라고 했죠? 4부터 2개 곱하는 거라고 4 곱하기 3 12 자 5P4입니다. 뭐라고요? 5부터 4개 5, 4 3, 2 5부터 4개 썼잖아요? 곱하시면 돼요. 얼마 나오죠? 120 나옵니다. 끝! 너무 쉽잖아. 이거 계산 못할 수가 없어. 자 13번 볼게요. ABCDE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모든 방법의 수죠. 일렬로 나열한 대잖아. 모든 방법의 수래. 서로 다른 5명 중에 서로 다른 5개를 뽑아 5개의 자리 서로 다른 5개의 자리에 배열하잖아. 5P5가 될 거고 얘의 의미는 누구랑 똑같다? OPEC이랑 의미가 똑같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가고 바로 OPEC으로 갑니다. 이렇게 쉬운 것들은 그러니까 전체를 다 배열하면 그냥 전체 이론에 팩토리얼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PEC토리얼 O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자 이래서 얼마? 120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얘 쓰기 귀찮아서 5, 4, 3, 2, 1이라고 서수령에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20이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얘는 5만4,321이라는 숫자예요. 곱하기 쓰셔야 돼요. 하다못해 점이라고 찍어놔야 돼요. 오케이? 자 3번 볼게요. D와 E가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어? 선생님 저 이거요. 많이 했어요. 좋아요. 그거 맞습니다. D랑 E가 이웃해야 되잖아. 그럼 얘를 한 명으로 보는 거라. 와 진짜 추억에 잠기죠? 많이 했잖아요. 중학교 때 D랑 E를 한 명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으로 보는 거였죠? 그럼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이 내부에서 얘네 둘 끼리 자리. 이웃해도 되는 애들끼리의 자리를 또 결정해야 되고. 2라고 하셔도 되는데 우린 그냥 2 팩이라고 쓸게요. 2 팩이랑 2는 똑같거든. 근데 습관적으로 2 팩으로 하겠습니다. 4 팩은 뭐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팩은 2 곱하기 1이 되겠죠. 계산 때리니까 얼마냐면 48이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죠? 진짜 쉽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은 어렵지만요.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의 한 번만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쉬우니까 우리 다음 시간부터 유형 점검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면 돼. 개념 공부 확실하게 하고 다음 문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